장광은 4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인물로 연기 산업에서의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지를 잘 알고 있다. 아버지로서 그는 아들이 힘들게 경력을 쌓아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. 장영이 재능과 열정을 가지고 있지만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자신에게 맞는 기회를 찾는 것이 항상 쉬운 것은 아니다. 그래서 장광은 자신의 모든 인맥을 동원해 유명한 감독들과 만나고 아들에게 작은 역할을 제안하기 위해 노력했다. 그는 장영이 한 번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면 아들의 재능이 인정받을 것이라고 믿었다. 장광이 감독들과 개인적으로 만나는 이야기는 영화 산업 내에서 퍼져나갔다. 장광은 아들을 돕기 위해 감독들과의 개인적인 만남과 설득을 통해 작은 역할을 요청하기 위해 모든 것을 다 하고 있다. 그는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아들을 위해 자신이 정말 원하지 않는 보조 역할을 수락하기도 했다. 이는 아들을 감독들에게 주목받게 하려는 그의 노력이었다. 하지만 이러한 아버지의 행동을 알게 된 장영은 감사함을 느끼기보다는 극도로 화가 났다. 그는 아버지가 자신의 경력에 개입하는 것이 자신의 능력과 자존심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했다. 장영은 아버지에게 자신의 자존심을 희생하라는 요구를 한 적이 없다. 그가 바라는 것은 아버지가 항상 자신의 연기 경로를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것이지 이런 방식으로 도와주는 것이 아니다. 장영은 친구들에게 아버지에게 바라는 것은 그저 정신적인 지지와 격려의 말일 뿐이라고 말했다. 그는 만약 언젠가 큰 역할을 맡게 된다면 그것이 아버지의 청탁 덕분이라면 결코 그 성공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. 오히려 그것은 그가 얻은 것에 대해 자격이 없다고 느끼게 할 것이라고 했다. 이러한 관점의 차이로 인해 장광과 장영 사이에는 많은 불화가 생겼다. 장광은 자신의 아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믿었지만 장영은 그 행위가 불필요한 개입이라고 여겼다.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은 점점 심화되었고 원래 매우 가까운 관계였던 그들의 관계는 서로의 경력에 대한 관점 차이로 시험대에 올랐다. 장영은 여러 번 아버지에게 자신의 능력으로 성공을 증명하고 싶다고 단호하게 말했다. 그는 관객과 전문가들이 자신의 재능으로 자신을 인정해 주기를 원했지 아버지가 유명한 배우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인정받고 싶지 않았다. 이 문제를 언급할 때마다 장영은 단호한 의지를 보였다. 이 문제를 제공하자